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통행세, 봉의 김선달로 지칭하며 폄훼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교계 반발과 관련해 당내에서 지속적으로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가 찾아와 이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괴롭혀 많이 힘들지만 자신은 당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혔습니다. 하지만 이 같은 정 의원의 입장 발표를 두고 불교계에선 정 의원이 진정성 있는 참회나 책임감 있는 사태 수습은 뒷전인 채 이른바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다며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.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 왜곡 특위 위원장 선광스님은 어정쩡하고 뒤늦은 사과로 논란을 키웠던 정청례 의원이 최근 조계서 108배를 하는 등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정성이 없는 걸로 느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정 의원은 이 글을 올리기 전날인 지난 17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인사 30여 명과 함께 조계사를 찾아 참회의 108배를 하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해 거듭 사과했습니다. 죽는 남자 최초의 어디까지 참여섭 có insert 이 자격 awaysch knives 보 Skills표됩니다. 정 의원장용uliagen.